남의 쿠션을 왜 빼는 거야?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만 좀 일어나세요. 아, 새벽까지 일했단 말이야. 여기가 제일 중요하대요. 대박 기원이라니 뭐라 말은 못하겠고. 멀퉁 깨지는 줄 알았잖아. 정말요? 어디 좀 봐봐요. 아, 어디를 만져. 난 남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해. 아, 그럼 선생님은 미용실도 안 가세요? 아, 혹시 거기 뭐 이렇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요? 아, 참. 진짜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너무 부끄러워 없다. 내가 이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? 아니, 채린이한테 들었어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지금까지 알면서 깜짝같이 속이고 모르는 척 한 거예요?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? 이거 이혼했어요? 아, 그냥 이혼했어요?